블랙핑크 입니다 저희의 공식 블랙핑크 퓨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수가 천만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저희 트와이스가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우와 이쁘다 트와이스 거울인데 거울 진짜 한 번만 들어봐 우와 무겁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탄TV 무려 천만을 돌파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다이아몬드파이 이게 바로 천만 구독자의 돌파한 채널에게 주어지는 유튜브 다이아몬드입니다 신기하네요